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체의 라온 고소경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을 쯤에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금 10월 교육청 문제를 보고 여러분 게시판에 10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 그래서 10월 교육청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었던 주요 문항을 좀 상세하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좀 그작 그랬으면 안 풀 건데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을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고. 알겠죠? 자 볼까요? 20번부터 볼게요. 지금 어떤 걸 풀 거냐면 20번, 19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phpoh 문제가 있어. 16번. 우리 4개만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20번 볼게요. 자 a 더하기 b, b가 많아서 e, c가 되는 반응이고 배운 대로 푼다면 자 1 쓰시고 그죠? 개수를 무려 2개나 줬다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덤비지 마시고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a가 8g 있었고, 아 xg 있고, b가 yg 있는데 전체가 8리터야. 반응했대. 6리터가 됐다는 거지. 여기서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1리터를 넣었을 때 전체가 5리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업실에 배운 걸 정리하면 여기서 넘어오는 과정은 무슨 유형이니? 혼합 유형이죠? 이 반응이 일단 몰수가 뭐하는 반응인가 확실해. 감소하는 반응 맞아요. 이때 얼마 모보라고 그랬어요. 얼마 감소했나 보라고 그랬죠? 자 8에서 6이니까 이건 8몰로 보면 되잖아. 그렇죠? 8몰인 거고 이건 6몰인 거야. 그러면 이건 5몰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얼마 줄었어? 2감소야. 맞죠? 2몰 줄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입이야. 여기서는요. 어차피 여기 c가 있겠지만 c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하게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c는 안 써도 되죠? 주입에서 자 6에서 5로 됐어. 그럼 아 1감소야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6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 이건 1몰일 거고 따라서 7몰에서 5몰 됐으니까 여기서도 2감소인 거야. 그 말은 여기서 1로 올 때 반응한 양과 여기서 1로 올 때 반응한 양은 동일하다. 이걸 먼저 잡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양이 반응했다. 여기까지는 봤어? 다음 두 번째 얘가 누군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A인지 B인지 이걸 언제 다 해보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 아니 운 좋게 먼저 하나 들어갔는데 얻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건데 이 과정을 만약에 못 풀었다면 그건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개수를 보라 그랬잖아. 여기에 어차피 여기 C가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봐봐 A에다가 가장 일반적인 A의 B를 집어넣으면 전체 모수가 어떻게 되겠니 이거? 처음에는 A만 했었고 자 완결점에서 C만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말은 아 이게 이게 만약에 여기서 A에다가 B를 집어넣었다면 A 개수보다 C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완결점까지 증가해야 되고 완결점 뒤로는 반응 안 하니까 또 증가해야 돼. 이 값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니? 따라서 아 여기가 B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 냅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렇게 알아냈으면 잘 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누가 다 반응했네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A를 썼을 때 얘가 다 반응했다라고 들어가버리면 굉장히 쉬워지죠. 왜냐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는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다 A를 넣었잖아. B에다가 내 그래프가 6에서 5로 내려오고 있어.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이 여기 있을 때 1모를 넣었잖아요. 5를 지나고 있으면 이 그래프 사이언스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A에 B를 집어넣는 거니까 A 기울기 분의 B 마이너스 C 2가 되겠죠. 근데 기울기 얼마야? 우리가 보통 A에 B를 많이 넣을 때 B분의 A 빼기 C 기억나요? 이거는 거꾸로 B에 A 넣는 거니까 A분의 B 빼기 C 이 값은 1인 거야 기울기가 그쵸? 따라서 B가 얼마야? 3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쵸? B가 3이 나오는 순간 이 반응은 전체 모수가 4에서 2가 되는 반응이니까 몇 번 반응했겠어요? 2몰 줄었잖아. 그러면 한 번 반응했다는 얘기네. 한 번 반응했으면 C가 몇 몰 있을 거야? 2몰 있겠고 남아있는 당연히 A 넣었다는 건 B가 있겠고 B가 4몰 있겠고 그쵸? 왜 한 번밖에 반응 안 했어? A가 모자라거든. A는 1몰이고 얘는 6몰이고 이해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봐봐 1몰에 여기 7몰이고 이 얘기고 자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뭐 후딱후딱 배운 대로 푼 거고요. 만약에 뭐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쳐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양이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했다면 그쵸? 자 얘가 한 개 반응몰이야. 그럼 여기서도 A는 1몰이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1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8몰이면 7몰이겠지. 이해 됐어?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반응했겠어요? 아 B가 7몰에서 반응하고 얘가 나왔는데 얘가 다 반응했으니까 1 개수를 볼 줄 안다면 C는 2몰이 있어야 되겠고 전체가 6몰이면 4몰이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답이 나오게 돼요. 이해 돼요? 어 이건데 자 문제는 어딨냐면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빠르니까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지워볼게요. 만약에 시험 볼 때 과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어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고 가정해서 들어갔는데 뭐 마무리가 이상해. 그 얘기는 뭐야? A는 건 확실한데 얘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남아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하냐? 과연 얘는 다 반응했나? 남았나?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아 여기 두 개 여기는 개수를 아직 모른다가 되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관점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전체 물수가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데 완결점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O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A가 남아있을 거 아니니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풀 수는 없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어떤 풀이가 있냐면 일단 눈으로 좀 풀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A가 1몰이 다 반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반응한 양이 동일하다 그랬거든. 그러면 애당 출시던 이 X 이 A의 몰수도 1몰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두 개 얘랑 얘는 보시면 얘가 1몰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반응한 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1몰이어야 만약에 1몰이면 여기서 얘가 2몰 나오는 거니까 1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생성된 C가 여기가 4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A가 남아있다는 것은 A가 1몰 중에 1부가 반하고 남았기 때문에 1보다는 작게 남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이 값이 5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좀 센스가 많은 친구가 되겠고요. 자 이제 확인하는 걸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만약에 남았다면 여기 A와 C가 있었다면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돼요?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한 B랑 여기서 반응한 B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여기에 M몰이 있었다면 얘가 M몰 다 반응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는 2M몰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M몰 반응 여기서 M몰 반응 반응한 양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M몰이 있었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 자 역시 1과 2는 봐야 되니까 얘가 다 반응했으면 2M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뭐가 보여? 아 M 더하기 2M값이 8이잖아요. 몰수로 두 번째는 M 더하기 2M몰수가 6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위에 거에다가 두 배를 해볼까요? 두 배 4가 되겠고 16이 되니까 자 빼주면 3M값은 10이 되겠네. M이 3분의 10몰 나와요. 그죠? 아 M이 어디 있어 얘가? 얘는 3분의 20몰이 있었던 거야. 얘는 3분의 4몰이 있었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M몰이니까 3분의 10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3분의 3몰 다 반응할 때 3분의 10몰 반응하는 거니까 개수비가 2대 5가 되겠지. 근데 A개수가 이리 써 있거든. 따라서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까지 확인하면 이제 물론 모의사 끝나고 분석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나머지 부피 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몰 농도가 똑같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 이 애들의 어디 갔어? 이게 아니 이 문제예요. 전체 밀두를 줬으니까 밀두를 가지고 질량화 시켜서 질량 보존 쓰는 거고 했죠? 어 다시 볼까요? 아까 답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얼마 있었죠? 아까 자 한 번 여기서 한 번 말하면 여기 2몰인 거고요. 얘가 4몰인 거고 그죠? 여기는 한 번 밖에 없었고 7몰이 있었어요. 1몰에 7몰 얘는 4몰 얘는 2몰 여기는 그럼 c가 몇몰이 있어야 돼요? 4몰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b가 1몰이 남아있겠지. 개수는 3인 걸 우리가 알아냈고 됐어? 그럼 뭐가 보이느냐 여기서 거의 조건 보시면 밀도가 1대 2잖아. 근데 여기서 부피가 6대 5니까 밀도가 1대 2면 질량은 6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만 질량이 얘가 6g이라면 얘가 10g이 되는 건데 여기만 6g이 아니라 얘도 6g이 되는 거지. 그럼 들어온 4g은 늘어난 4g은 바로 얘가 4g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따라와서 여기서 얘가 4g이라는 건 이 놈이 또한 4g이란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x랑 y값 꺼낼 수 있으니까 얘가 4g이면 y는 전체 6g에서 2g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와서 x분의 y값이니까 x분의 y는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서 곱하기 개수 3에서 정답은 2분의 3이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